배우 권율이 영화 캐릭터를 소화하려고 일부러 12kg을 찌웠다고 밝혔다. 12월 30일 방송된 SBS 파워 FM 박하전이 시네타운에서 권율은 영화 경관의 EP를 만든 이규만 감독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영화 속 범주자 캐릭터 나영빈을 위해 12kg을 증량했다고 밝혔다. 권율은 본인 캐릭터를 두고 재력이 굉장하고 정작의 모든 인사들에게 손이 뻗쳐져 있는 인물이고 현실에서는 이 사람을 잡아넣기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거물이라며 그래서 비주얼한 것과 연기적인 건 모두를 언터처블하게 만들고 싶어서 10kg 이상 증량하면서 차별점을 뒀다고 말했다. 12kg을 어떻게 증량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많이 먹는 메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구마를 많이 먹었다. 하루를 6에서 7기로 나눠서 때려넣었다. 한꺼번에 먹는 양은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똑같은 시간에 먹었다고 전했다. 강나연 콜론 내연 팬의 터프포스트 케야 mín은 핫콘 핫콘 담요 몇